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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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아까는 떠나지만 오늘도 우리 모시고 바쁠 수 있겠네 기적 깨방요 어차피 깨방요 어디서 부활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울려 우리가 더 좋아 진나야 진나야 하시아 한 번 더 죽는다 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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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요 헤드라 호돈 사장 헤드라워 어쩌다가 울려 우리가 더 좋아 진나야 진나야 하시아 한 번 더 보고 싶다 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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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